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역사강사 고아름쌤입니다. 자, 이번에 쌤이 준비한 내용은요. 바로 이 중간고사 효율적인 대비법입니다. 여러분, 이 중간고사가 벌써 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어요.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이 중간고사 보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. 자, 먼저 첫 번째로는요. 역시 이 중간고사는 학교 내신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 내용을 잘 아는 게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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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해요. 선생님은 학원 강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수업을 잘 정리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교과서로 공부를 하시는지 프린트 몰하시는지 등에 따라서 여러분의 학습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. 무조건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. 아시겠죠? 학교 선생님 말씀이요. 자, 그럼 두 번째로는요.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.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사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변별력을 내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. 이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. 개념을 촘촘하게 하셔야 돼요. 개념을 촘촘하게, 그죠? 자,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강의가 조금 부족하다. 혹은 내가 복습이 필요하다. 라고 할 때는요. 그걸 위해서 촘촘한 강의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. 자, 최대 빈틈이 없는 강의로 선택하는 게 좋을 거예요. 자, 그리고요. 사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실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. 내신 범위와 이 인강이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. 학교 시험의 경우는요. 이 범위가 조금 달라질 때가 있어요. 앞에서 부터 차근차근 나가는 것이 아닐 때가 있고요. 또 어떨 때에는 이 강의 자체가 여러 가지 설명 관계상, 흐름상 약간 순서가 바뀔 수가 있겠죠. 이런 걸 모두 고려하셔서 여러분의 범위에 딱 맞는 부분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.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. 자, 그리고 이 촘촘한 강의는 선생님은 역사 강사, 한국사, 동아시아, 세계사 강사이기 때문에 해당 강좌 소개해드릴게요. 자, 선생님은요. 우선 완자로 오삼, 자, 이 강의에서 아주 자세한 강의를 지금 진행해서 완강한 상태고요. 고아름 한국사 빈틈없는 완자 내신 완성 이 강지를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범위가 어디든지 간에 모두 다 들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서술형, 논술형, 그리고 단답형 모든 것, 객관식까지 모든 걸 다 대비할 수 있는 강좌가 바로 이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좌 정말 많아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골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강제로 쓸 수가 있겠어요. 자,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동아시아 개념 완성을 한다. 즉 동아시아를 내신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강좌 완전 추천드릴게요. 왜냐하면 선생님의 이 강의는 사실 수능 대비로 나온 거예요. 2025 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지만 내용이 상당히 촘촘해서 선생님의 수강생들 중에 상당수가 내신 대비를 위해 이걸 듣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계사 역시도 202 아름다운 세계사 개념 완성 이 교재도 수능을 대비한다고는 하지만 내신 대비로 매우 촘촘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. 이 선생님의 교재 스타일이 연도라든가 아니면 상당히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들어있는 특징이 있어요. 그리고 시중에 잘 없는 지도 같은 것도 새로 만들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구가 되게 많이 된 교재예요.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이 되게 저렴하게 하고 있어요. 엄청 좋은 교재인데 그리고 모든 문제에 해설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 연구실 저작권이 다 있는 매우 자세한 해설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신을 대비하실 때도 충분히, 충분히가 더 넘치게끔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들으시게 되면 절대 후회 안 하세요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요. 이제는 세 번째 노하우, 바로 이거입니다. 학교의 기출문제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. 물론 한국사, 동아시아, 세계사가 다소 수능형 문항으로 내신도 바뀌고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우리 시중에 있는 거, 그리고 우리 메가스터디에 있는 거를 봐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의 학교의 시험 문제가 좀 이렇게 선배들에 의해서 흘러내려온다면 이걸 보는 게 정말 좋겠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자, 우리가 대부분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. 내신 대비를 할 때 사실 개념을 외우기에도 바빠요. 마지막 그 시험지 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개념을 외우다가 시험을 본단 말이죠. 자, 그렇지만 진짜 공부를 위해서는 문제까지 풀어보셔야 돼요. 자, 그러려고 하면 공부를 미리 앞당겨서 적어도 내신 기간에서 한 3, 4주 정도는 전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꼭 반드시 문제풀이 시간 확보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걸 보는 순간 당장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하죠. 네 번째, 선수령, 논수령을요. 대비를 해둬야 돼요. 사실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. 이 부분이.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면 아마 예상 문항이 있을 거예요. 예상 문항을 다 추린 다음에 예상 답안을 미리 다 써두세요. 이거 써두시고 뭐가 나올지 미리 미리 내가 대비를 해두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내신 대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. 자, 여러분들 이제 쌤 강의 듣고 공부하시게 되면 만점 받으시게 될 거예요. 자, 이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. 여러분들께서 중앙고사를 대비를 하실 때 좀 모르는 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게시판에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